어제 오전 10시 30분쯤 부산 4구 당리동의 한 아파트에서 1톤 트럭이 주차된 차량 5대를 들이받은 뒤에 안전 펜슬을 뚫고 아래로 추락했습니다. 트럭은 인근 빌라 옥상으로 떨어졌는데 50대 남성 운전자가 경상을 입고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사고 당시 50대 운전자는 면허 취소 수준의 만취 상태였습니다. 경찰은 해당 운전자를 상대로 정확한 사고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출발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